김치도 조금 덜 맵고 달달하면은 일본 사람 입맛에 맞겠는데 라고 하다보니까 김우찌 같은게 등장을 하는거에요. 지지미. 얘도 부침개도 똑같이 돌아가는거에요.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음식 이라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음식이 많이 인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그 음식이라 할까라고 했을때 좀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냐 오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뭐라 해야 되냐 저거는 아닌데 라던지 그 있잖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는 이탈리아인 타와이엔 피자를 보는 이탈리아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반응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경제 6월 3일 뉴스네요. 일본 관광객 10명 중 9명 이것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그렇죠. 먹으러 왔다. 일본인 88.3%가 식도락 관광. 일본 사람들이 뭐 한국 요즘 뭐 케이팝이라든지 이걸 제외하고 있잖아요. 먹는 것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한국 요리에서 한국식 뭐 뭐 예를 들어 고깃집도 한국식 야키니꾸 이래가지고 따로 있어요. 고기 장르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도 아 이거는 인정한다. 이거는 맛있다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농립축산식품부 2014년 1월 4일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영상되는 메뉴는 이래가지고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는 김치 비빔밥 치킨 불고기 고기구이 떡볶이 김밥 라면 삼계탄 자장면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한국분들을 보면 한식 메뉴에 김치 그것도 좀 신기하게 보이는가? 김치가 한식은 많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반찬이잖아. 비빔밥 치킨 불고기랑 좀 뭔가 레벨이 좀 다르죠 약간. 메뉴라고 하면 뭔가 식당 가서 시키는 거잖아요. 김치를 시킨다라는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한국하면. 고기를 먹을 때 김치가 필요해요. 삼계탕을 먹을 때 김치가 필요하면 이해가 되는데. 메인 김치로. 메인 김치를 칼로 썰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느끼는 게 좀 다른 게 있죠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해외에서 각종 나라에서 조사했을 때 그나마 좀 인지도가 있는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김치라든지 비빔밥 이런 거 홍보 많이 했잖아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게 1등으로 뽑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본에서도 여러분 일본의 각종 식품회사들 부터 이래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한국요리 랭킹 이래서 많이 나와요. 예. 1등 이제 여기서 뭐 치즈미. 그 다음에 뭐 비빔밥. 비빔밥이 일본은 비빔바라고 발음이 됩니다. 파전은 치즈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두부.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각종 이제 뭡니까 여론조사 이런 거 하는 사이트에서도 좋아하는 한국요리 3위 치즈미. 2위 삼겹살. 1위 뭡니까 비빔밥. 비빔밥. 여기는 1등이 비빔밥이네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뽑힙니다. 네. 당장 이런 것뿐만 아니죠. 또 뭡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한국요리에 대해 조사. 천명 앙케이트. PR타임즈 거를 아사이가 보도를 한 건데 4월 15일 최근이네요. 올해. 일본 사람들 천명 중에 대부분이 그냥 일본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호적이죠. 한국이나 나라에서 예를 들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지 일본에서 있잖아. 좀 약간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이.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음식은 맛있더라 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일본 사람들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뭐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갈리거든요. 김치. 비빔밥. 그 다음에 치즈미. 아까 하면 파전. 여러 조사가 있는데 항상 나오는 게 비빔밥이랑 치즈미 파전. 그렇죠. 그리고 이 김치. 음. 근데 여러분 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는 우리나라 이런 김치랑 다릅니다. 김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종갓집이라든지 많이 팔아요. 네. 수입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 김치를 먹었을 때는 얘는 한국식 김치지. 네. 김우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우찌는 달달해 아니거든. 일본 사람들은 본인들이 한국식 김치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김치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느낌이 우리나라가 이런 갖고 있는 이런 느낌과 다른 게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아까 저 나온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랭킹 중에서 유명한 걸 뽑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랭킹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하나 있죠. 지지미라는 게 나올 겁니다. 지지미. 저도 정말 좋아해요. 예. 파전 뭐 부추전 이런 식으로 느끼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랑 정말 다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얻으십니까. 제가 한국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파전을 제가 구글 검색을 들고 왔습니다. 그림이 다 많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랑 얘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채팅창에 정답을 얘기하실 분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은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그런가.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일본에서 느끼는 지지미 같은 겁니다. 예. 맞아.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파전을 한국식 오코노미야끼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얘는 말도 안 되는 두께의 밀가루를 풀어서 만든 느낌인데 일본 사람들이 모르기에는 야 이거 일본은 오코노미야끼라 했는데 한국식 오코노미야끼? 뭐 뭐 지지미? 아 얄레. 아 이거 뭐 밀가루도 별로 없고 건강식이네. 그러니까 오코노미야끼보다는 칼로리가 적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지지미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담백합니까? 담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근데 어려운 게 저도 가끔 집에서 지지미 부찜개 만드는데 한국식으로 만들자 만들자 해서 하는데 이렇게 돼요 결국에. 내용물을 우리는 이제 안 떨어지게 서로서 안 떨어지게 이걸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밀가루를 넣는다. 부침가루를 넣는다는 느낌인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탄수화물. 밥이 되는 뭡니까? 밀가루라는 영역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위에 토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자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반대말고 이 친구들이 한국 가서 얇은 저 파자 먹잖아. 그러면 좀 싫어해요. 왜? 너무 밀가루가 적거든. 어떻게 되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다 지지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런 형태 음식이 지지미예요. 지지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죠. 뭡니까? 얼레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보세요. 뭔가 두툼하죠. 이게 해물 지지미입니다. 해물 지지미. 그러니까 말했잖아. 아까 제가 얇게 얇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해물 파전 검색하면 전혀 그림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은 해물이에요. 왜? 안에 내용물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넣어야 되니까. 많이 넣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툼해지는 게 많이 나옵니다. 두툼 두툼하게. 저번에 본 레시피가 너무 신기했는데 참기름 넣어요. 그런 레시피를 바꿔서 올리브 오일로 만들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해물 지지미 만들 때는 올리브 오일이 좋아요라고. 점점 이상해지죠. 자기들이 오렌지를 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자기 식으로 맞춰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김치도 조금 덜 맵고 달달하면 일본 사람 입맛에 맞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김우찌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시 일본 사람들에게 맞죠. 근데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얘는 김치가 아니야. 얘는 가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지지미. 얘도 부침개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먹어보니까 뭔가 좀 허전하네. 탄수화물이 부족한 느낌. 오코노미아키 같은 그런 도톰한 느낌이 부족한 느낌. 조금 더 살찌게 해볼까. 근데 뭔가 안에 내용물이 야채만 있으면 맛이 없네. 음 그러면은 해물도 좀 넣어볼까. 근데 해물도 좀 넣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 그러면 이제 각종 유럽풍으로 만들어볼까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지지미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후 지지미라 해가지고 서양풍 지지미예요. 아보카도와 토마토의 서양식 지지미. 이런 것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지지미 좋아해요. 저번에 아보카도 지지미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네. 근데 그게 정말 맞나요? 우리가 느끼는 그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써는 방식도 있잖아. 이것도 진화를 해간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이쁘게 사각형으로 잘랐던 거야. 근데 동그란 거 두툼한 거 위에 해산물이란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거 그거 피자가 있는데 피자는 그렇게 안 썰었네? 그러면 우린 이거 어떻게 썰어야지? 이렇게 썰면 되겠네. 그러니까 진화를 해가는 거야. 지들식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집에서 먹을 때 이렇게 안 해요? 아니. 편안하잖아. 이게 피자식으로. 부침개를 이렇게 잘라먹는 집이 있어요? 그 호적 조사해 봐야 되지 않나? 족보 좀 봐야 되지 않나? 그죠? 예. 좀 뭐라고. 제가 원래 얘기했잖아요. 그거 파인애플 피자로 보는 이탈리아인 기분 알게 될 거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 마요네즈 회사에서 부드러운 야채 지지미 풍 이래가지고 마요네즈 찍어 먹으라고 이거 부침개 광고하는 것도 있어요. 일본 큐피 마요네즈 거든요. 소스도 바꿨네. 오코노미야키 먹을 때도 마요네즈 필수라서 지지미도 마요네즈. 그렇죠 그렇죠. 이 오코노미야키 위에 마요네즈 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식 오코노미야키가 부침개 지지미, 일본식에도 마요네즈가 가능하니까 한국식도 마요네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아니 택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랬잖아요. 지들이 먹고 싶은데는 먹겠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거지. 아무튼 이렇게 먹는 게 있는 건데 이런 부침개 지지미 이외에도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 김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요즘 일본 사람들이 김밥 좋아해요. 네.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느끼는 건 불편함이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김밥이라고 검색했을 때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습니다. 그렇죠. 밥의 양입니다. 밥이 많고 듣고 해야 돼. 얇게 썬 거. 이거는 김밥 아니에요. 이거 뭐야 쓰러지겠네. 오 노 김밥. 뚱뚱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먹는 거지. 일본 사람들은 밥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밥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덮밥도 밥이 밑에 많이 깔려 있고 위에 반찬이 조금 깔려 있죠. 왜? 밥을 간편하게 많이 먹기 위해서 덮밥 문화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 같아요. 쌀을 간편하게 많이 먹기 위해서 이 김밥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것도 아까 지지미와 마찬가지인데 저도 가끔 김밥을 만들어요. 최대한 밥을 적게 적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일본에 이 후토마키 라는 게 있잖아요. 응 이거. 후토마키. 이 안에 이제 그 있잖아. 스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 후토마키. 밥이 많고 얘를 두툼하게 써요. 이렇게 있잖아. 한입으로 먹기 어려운 국이요. 그렇습니다. 김밥은 한국식 후토마키야. 그러니까 밥도 많이 들어가고 먹었을 때 뭔가 있잖아. 한 끼 제대로 먹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툼하고 쌀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지지미도 뭐예요. 오코노미야키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식으로 바꾸잖아. 김밥라는 것도 후토마키 때문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는 게 있고 이 다음 또 이제 이거 이제 일본 사람 엄청 좋아하는데 떡볶이. 떡볶이입니다. 자 이게 일본에서 떡볶이. 일본어로는 떡볶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랑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의 차이점. 우리나라는 매운 게 먼저 와요. 아 맞습니다. 이게 아까 김치랑 똑같은데 매운 게 먼저 오고 마지막에 약간 단맛이 날 겁니다. 근데 일본은 무조건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윤기가 나잖아요. 설탕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한국 가서 차이를 느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떡볶이 좋아하니까 한국에서도 먹어야지 해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맛이 다른 거예요. 소스의 맛이. 일본어 표현 자체도 그렇잖아요. 아마카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요리는 기본적으로 달다라는 게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다음 건 이거 플러스 알파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그 한식 중에 어찌 보면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 순대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왔어. 저 치즈미 좋아해요. 오 파전 좋아해. 예 그리고 김밥이랑 떡볶이 좋아해요. 너는 시장에. 내가 너 시장 데려갈게. 아 시장에 아니면 저기 분식집 많은데 데려갈게. 가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장으로는 욕심이 나지. 떡볶이 좋아하면은 떡볶이랑 같이 순대도 먹어봐.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이면 당신이 인간관계 끝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순대. 비주얼적으로 못 받아주죠. 비주얼적으로. 어. 이거는 유명하죠. 엄청 유명합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혐오하는 한국 음식에 항상 랭킹에 올라온 게 이 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데서 떡볶이를 팔아. 부침개를 팔아. 김밥을 팔아. 근데 순대만큼은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어머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오상이랑 만나서 10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미안한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베이스를 뽑으려면은. 저는 이 지지미를 뽑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다른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좀 별로에요. 식감이 별로에요. 하지만은. 이거는 저는 싫어하는 일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까지 진화한 건 잘 없어요. 한국 음식이. 일본 사람이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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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인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좀 이렇게 먹는 것도 있다. 그중에서 왕은. 이 부침개. 지짐이다. 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제가 한국 갔을 때. 가끔 반장으로. 부침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더 주세요. 다 먹고. 더 주세요. 아. 그렇게 충분히 리필하네. 예. 무조건. 그러니까 좀. 음식을.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왜 아까 일부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던지. 뭐. 파인애플 피자. 이런 걸. 왜 예로 드러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먹더라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의 원조인 문화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이단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제가. 꾸준하게. 일본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얘기했을 때. 그러면. 쟤는 진짜. 한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간 거예요. 응. 하다보니까. 지짐이란 거는 두툼해지고. 마이너지에 찍어 먹는다든지. 피자처럼 잘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가잖아. 그렇다면서도. 그 사람들도. 저는 한국 요리 좋아해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응.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상대적인 느낌.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응. 왜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 문화에 친숙하다는 거니까. 맞아 맞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걸 더. 본인들 입맛에 더 맛있게 먹고 싶다. 라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식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한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린 겁니다. 서로 재미있을 거에요. 일본 사람들 한국 갈 때도. 오. 맛이 다르네. 역시. 있잖아. 봉고장은 다르다. 라고 느끼는 거고. 반대로. 항상 일본 왔을 때. 그 한식을 먹었을 때. 막.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면. 이런 맛이 되는구나. 있잖아. 그 재미로. 느끼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가지 음식 하나하나 당 있잖아. 사실은 뭐. 비빔밥 이라든지. 순두부는. 얘기하면. 1시간 이상이 나옵니다. 그 친구는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언제나. 또. 기회가 되면. 먹는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런 식의. 오늘 나온 내용의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시장 음식 같은 게 좀 많잖아요. 시장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괜히. 여러분. 그거 있잖아. 광장시장. 맞아요.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아니면 그거 있잖아. 국제시장. 거기에 일본인 관광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왜. 거기에 가면 저걸 다 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디폴트적으로. 일정 일본인 관광객이 간 이유는. 저런 거에 기반하는 게 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아까 말했지만. 어. 내가 먹던 거랑 다른데. 라고 느끼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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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